반갑습니다. 2023년 9월 21일입니다. 현재 시간 5시 3분이구요. 자 오늘도 저희 나이트 반 또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이 완전 개떡같은 장이었는데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 나이트 종목은 또 달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나이트 종목은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이다. 저희가 저녁에 후보 종목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추천이 나갑니다. 자 이거를 하시게 되면 실제 수익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분석이 안되는 전문가는 말 그대로 무늬만 전문가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뒤를 미래를 보고 맞추는거에요. 뭐 일주일 한달 1년이 아니라 당장 하루 뒤를 미래를 보고 종목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 그리고 분석 그리고 감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한 KTCS는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했죠. 자 이런게 가장 중요한거에요. 충분히 수익이 가능했다. 이거는 아마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이트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자 회원들이 수익은 계속해서 냅니다. 지금 끝도 없이 계속 냅니다. 이런 날에도 수익입니다. 이런 날에도 수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런 하락장에도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돼요. 어디로? 나이트로 반으로. 이런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늬만 전문가인 사람들 많죠. 저는 정확하게 종목 추천합니다. 종목 추천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이트반에 들어오시면 돼요. 나이트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왜 되는지 될 수 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나이트반 강력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단타반입니다. 단타반도 마찬가지에요. 승률이 지금 오늘도 모비스 나왔죠. 그리고 또 뭐 나왔습니까? 모비스 추천드렸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 단타반. 여기도 매일매일 수익입니다. 여기도. 엑스게이트.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단타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희가 전날에 추천해요. 여기도. 무조건 전날에 추천합니다. 자 이분부터 해서 한번 보세요. 진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비스 상가 같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날에 추천합니다. 하루에 계속 20만원 30만원 40만원 계속 꾸역꾸역 먹게 해드려요. 계속 먹게 해드립니다. 그냥. 이분은 140만원 먹었네요. 이런식으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해보셔야 된다는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정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실제 수익이 높은데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에요. 다 먹었어요. 오늘같은 하락장 다 수익이에요. 오늘같은 하락장에도. 전부 다 수익입니다. 그리고 수익 내면 제가 또 커피도 쏴드립니다. 커피 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못하겠다. 나 더럽게 못한다. 전날에 종목을 주면 뻘끗뻘끗 잘 먹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전날에 종목 준다고. 그러면 정말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010-8260-9542 말씀드렸죠? 주식은 같이 해야 된다. 혼자 하면 다 틀린다. 오늘 틀린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완전히 탈탈 틉니다. 틀릴때는. 전날에 종목 받아서 매매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010-8260-9542 절실하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다못해 무료방이라도 초대해드릴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같이 하셔야 돼요. 혼자 하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오늘 무조건 엄청나게 개미들 틀렸을 거예요. 저는 내일 추천주 벌써 나갔습니다. 단타반 벌써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그거 그냥 계좌에다가 찍어놓으면 돼요. 여러분들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8260-9542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